상대방을 흔들어 놓고 상대방을 흔들어 놓고 상대방을 흔들어 놓고 그렇지 상대방을 흔들어 놓고 방금 잘 때렸다 공 가운데다 가운데 공 가운데다 가운데 흔들어 놓고 쭉 오이씨 드롭 애싱 투스팅 둘 셋 아이고 자 출발 드롭 드롭 둘 여유있게 드롭 둘 높은 데서 그렇지 둘 타점을 조금 올릴게요 둘 위에서 끌고 내려오자 둘 그렇지 둘 위에서 끌고 내려온다 오케이 둘 위에서 끌고 온다 둘 위에서 끌고 온다 오케이 잘했어 둘 둘 위에서 끌고 온다 하나 둘 여섯 때리지면 아는데 끌고만 내려가 툭 툭 툭 툭 라켓만 떨어져요 라켓만 그렇지 어디가요 어깨로 이렇게 이렇게 어깨로 라켓 떨어져요 라켓 떨어져요 내 힘을 빼고 이렇게 차려면 안 돼 이거만 나와야 돼 에이 저번에 얘기했잖아 이거 아니라니까 이거는 옆으로 들으면 안 된다니까 위로 들어야 돼 위로 툭 들어와 팔을 다 피지마 팔을 어 조가야 팔을 다 피는다 하지마 치면서 펴져야지 왜 피고 나서 칠라 그래 점프 점프 그렇지 자리 바꾸세요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높이는 되게 좋아졌어 높이는 셋 스싱 드롭 에어핀 스매싱 스싱 드롭 아이고 점프 에어핀 스매싱 푸싱 둘 드롭 에어핀 스매싱 힘으로 때리지 말고 둘 앞에 올리고 에어핀 스매싱 앞에 놓고 쭉 둘 하나 내가 나를 흔들어 놓고 그렇지 그렇지 상대방을 흔들어 놓고 그렇지 상대방을 흔들어 놓고 헤잇 오케이 방금 잘 때렸다 공 가운데 공 가운데 공 가운데 공 가운데 공 가운데 손들어 놓고 쭉 라켓이 쭉 밑에까지 떨어뜨려 쭉 손목 잡아 오케이 흔들어 놓고 몸 쭉 오케이 흔들어 놓고 둘 좋아 흔들어 놓고 올라가면서 하나 둘 둘 자 앞으로 들어오면서 쭉 쭉 하나 옳지 흔들어 놓고 둘 하나 흔들어 놓고 둘 흔들어 놓고 때리면 안 돼 둘 손목이 힘 빼고 둘 그렇지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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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